음, 하다하다 이제 민주당 똥 탄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네, 똥 싸서 탄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똥을 싸지도 않았어요. 똥을 쌌어도 탄핵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인데 똥을 싸지도 않았는데 탄핵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이를 조사하고 수사했는 검사 4명을 탄핵소추 발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 탄핵소추 결정문, 탄핵소추 의견서 쉽게 말하면 고소장, 소장을 지금 공개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쌍방울 대북특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이 검사분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추태를 벌렸다라고 하면서 그게 탄핵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속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울산지검에서 2019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울산지검의 지검장이 술을 어디서 좋은 거를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하고 청내에서 구내식당에서 술자리를 했었는데 문제가 된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수사했던 그 검사요. 이분은 처음에만 잠깐 참석을 하고 초반에는 한 오후 8시 전에 일어나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 옆에 동속자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일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성윤 의원이 이 문제를 제일 처음 꺼냈는데 맞아요. 이성윤가 했죠.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멍멍했던.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거든요. 문제가 되면 그때 처리를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는 그것도 자리에 있었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한다고 나섰느냐. 직무유기네. 직무유기였죠. 그때는. 자기가 직무유기했다는 걸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성윤 이분은 직무유기를 이때만 한 게 아닙니다. 왜 2012년에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 OO검사 동부지검 초임검사가 검사실 안에서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는 검사직을 사표내고 사퇴하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냈던 사안 기억하세요. 그때 직속부장이 이성윤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직속부장인 이성윤이는 승승장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고 그때 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 검사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어떤 밑에 지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검사장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직속부장은 저 사람인데 전 OO검사 당연히 날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장 사표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빠져나갔다고 그 검찰 내에서 말이 많았던.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입 딱 닦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으로써 파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백보 양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중대 사유로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설령 똥을 쌌다 그래도 중대한 사유는 아니죠. 그런데 약간 이쪽 사람들은 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똥폭탄을 보내고. 아 그러네요. 똥을 좋아하나? 좀 이상한데. 변비인가? 변비인가? 좀 속이 좀. 아침부터 이런 맛있는 향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쓰고 그게 입증된 것도 아닌데 입증된 것도 아닌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검사 4명을 불러서 면박 주고 명예훼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탄핵안을 아직 소출을 안 했잖아요. 발의해가지고는 본인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제 최상병만 하고 이거는 지금 스테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사실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4명을 한꺼번에 부른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불러가지고는 그걸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국민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거 호소하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같은데 4명을 한꺼번에 안 부른 이유는 저는 왜 검사들이 보면은 좀 그립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팀을 지휘를 하니까 자기 밑에 있어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진짜 다이다이 뜨면 쫄려. 쫄려.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씩 불러야 돼. 하나씩 불러야 돼. 진짜 웃긴 거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에 오 우리 김정옥님 또 넘버원 해서 슈퍼챗을 또 우리 전 변호사님의 생일 축하 선물로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이 일편단심 전지연이야 하면서 붉은 이 따뜻한 마음을 또 배경화면으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오 또 지금 튜니티님 본드님 팍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한 천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주말 지나면은 아마 27만 명을 찍을 것 같은데 그 찍는 터닝포인트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되시죠. 화이팅. 화이팅. 전 변호사님 생신 화이팅. 생일. 생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 생일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꾸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 법사위원회에 박균택 전 검사장 그리고 이근태 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이 둘 다 누구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측근 변호인 아닙니까? 이재명 조사할 때 옆에 앉아있고 정진상이 조사할 때 옆에 앉아있으면서 옆에 도와줬던 인간이 이제는 거꾸로 그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가지고 면박 주고 조사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수사 개입이고 이게 바로 준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적 업무 개입 아닙니까? 업무 개입이죠. 직권남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는 근데 국회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근데 국회는 전체니까는 어떻게 직권남용죄를 남용으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전 변호사님이 이번에 배치 달았으면 국회의원 직권남용죄 발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례법이라고 해서 정청례 직권남용법 우리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근데 정청례 의원이 지난 입법청문회 할 때도 되게 망신을 주고 회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행태가 계속 보였었거든요. 이거 직권남용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권남용죄로 저는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래 국회법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143조입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무슨 소리죠? 이 건물에서 잠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잠시 후 소방점검으로 인하여 경종방송이 나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소방점검으로 인하여 경종방송이 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소방점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점 변호사님이 생일을 축하하는 시그널 뮤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위에 이성윤 생일 나는 사람 똥폭탄 선물하자 해서 튜니티라고 했는데 이성윤이 제가 다음번에 생일날 후원 계좌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에 똥폭탄을 보내드릴 수 건 없이 우리가 보면 18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간들은 낫게 가더라도 우리는 꼭 그래서는 안 되죠. 똥은 그냥 하숙에 흘려버리고 네 그럼요. 해서 그냥 싸면은 누르고 보내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까지 가서 탈해간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인간들.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진우 의원이 정청래 모욕법 정청래 방지법을 지금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를 때에 증인이나 감정에 대해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갑질. 갑질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직권남행 아닙니까? 직권남행.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권남행 처벌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조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윤리위에다가 회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1대에도 윤리위에 수백 건이 들어왔는데 결정이 난 건 한두 건밖에 없대요. 한두 건 있었나요? 거의 없었네요. 우리 코인김. 코인김도 넘어갔죠. 김남국이는 잘라라 했는데 끝까지 버텼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코인김이 저는 방송으로 다시 재등장할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또 기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변호사님 관련해서 천만홍딸님. 이거 우리 홍선생님에 대한 사심이 가득한 미루어짐자컨대 홍준표의 딸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홍준표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홍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붉은 빛깔을 가득 담아서 우리 전변호사님께 엄청난 금액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양순영님 방긋방긋 오랜만입니다. 라고 김창훈님 또 글 써주셨고요. 우리 댓글창에 보면 오늘 정말 따뜻한 서로 격려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축 올라가는 댓글창. 우리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댓글 팍팍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탈핵소추안이 오탈자 투성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법원에 내는 소장에 오탈자 있으면 판사보고 이야 이거 변호사 개판이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오탈자도 많고 오기도 많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실제로 이게 동봉투 검사가 언론에 어떤 피의사실 공표했다는데 그 날짜도 다 틀리고 또 보도에 있는 언론사 이름하고 압수수색 날짜도 다 틀렸다고 합니다. 급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작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도 엉뚱하게 방통위원법이 아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한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만 앞서다 보고 급조를 하다 보고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자체가 틀러버리면 전체의 명분이 깨지는 거 정당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은 민주당도 탄핵해봤자 탄핵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걸 스스로 다 알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수사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 지연시키려고. 왜냐하면 박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유지까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재판까지 직관을 하니까. 그렇죠. 수사했는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직관한다고 하죠. 직관 사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 옛날에 대검 중수부. 대검 중수부 같은 경우에 수사 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공판도 직접 관여하는데 이번 사건들이 특수 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사했는 검사들이 재판장이 나오죠. 일반 사건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나뉘어서 공판부에서 합니다만 이런 사건은 수사 검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하면 아니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박준영이 빠져버리면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재판의 어떤 퀄러티도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또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게 옛날에 1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았다라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까지 청구하고 다 했지만 그거 다 기각되고 실제로 뇌물죄가 받은 사건이 대본에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다른 죄수들을 불러서 회유했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출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분이 대장동 백현동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엄엄 뭐였더라 이름이. 그렇죠. 업무검사가 있죠. 네. 업무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업무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문정 검사가 키를 잡고 처음에다 기반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났는데 한만호하고 같은 방에 있던 제소자들을 입을 통해가지고는 뭔가 이 한만호가 검찰로부터 검찰로부터 이렇게 진술을 번복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번복되고 말에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 대검 그때 심의위가 한 두 번 정도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수사실위원회. 이거는 어떤 혐의가 없다. 기소할 정도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박범계 장관이 그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때 대검에서 감찰부장 역할을 했었고 이분은 이제 박범계 추미애 라인 문정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조차 검사장까지 다 모여가지고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유 사실을 증명할 근거도 없고 기소할 거리도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탄핵소추안을 발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이유는 대장동 백현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은 지금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민주당 인간들이 민주당 인간 인간도 참 인간인가. 엄희준 엄희준.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으로 가죠? 정말 탄핵한다고 해봤자 파맨밖에 못 시켜. 그런데 진짜 검사가 직권남용하고 회의에서 증거를 위증하도록 시켰다. 위증한다고 하면 첫 번째 위증교사, 두 번째 지들의 전매특허.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형사고소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신청을 하죠?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에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무거죄로 고소하면 인간은 다 무거죄로 잡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사가 나쁘다고 하고 이놈은 나쁜 놈을 시키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느냐. 가장 큰 핵심은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들이 알고 만약에 이것을 형사고소하면 지들이 무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나아가 이거는 단순 무거를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형사고소는 절대 안 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당신들 공수처에 이 내면 검사 고소하라고. 왜 고소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까 똥 싸네 뭐네. 똥 싸고 했다고 하면 공연물 손상죄로 고소하라고. 그런데 왜 고소를 안 해. 왜냐. 고소하면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징계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로 지들이 처벌받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검사 4명은 무거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무거죄라는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고 징계처분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케이스에서도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란 것은 징계처분 중에 가장 높은 타면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실제 이 내분에 대해서는 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 탄핵 기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죄로 난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이 내분 검사들이 고소 무거죄로 이 담당 국회의원들 고소하고 그 사람들 공수처에서 불러서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처음에 국회의원은 없었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우리 멸콩TV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멸콩TV를 멸치하고 콩나물 있는 거 맨날 멸치하고 콩나물만 먹지 말고 우리 멸콩TV를 좀 섭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해집니다. 특히 우리 전변호사님의 한마디 촌철살인, 당신들 당장 복용해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또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386운동권들, 국정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입법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재정실입니까, 이거? 아, 이게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킬 때, 지금처럼 이제 야당에서, 그땐 야당이었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넘는 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났는데, 여전히 어떤 조사권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살아있, 이 조항은 살아있었는데, 이것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근데 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뭐, 그냥 폐지할까요? 그냥 국정원을 없앨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인간들은 속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싶어. 국정원을 없애고 싶어. 그런데 국정원을 없애자고 하면, 표 떨어져. 그러니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죽여버림으로써, 사실상 빈 껍데기 국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는지, 왜 얼마 전에 방통위 찾아가가지고는 여직원을 울린 김현 의원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울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분이... 갑질 중에 갑질, 그게 직권남행 아니에요? 네, 2014년에도 그 갑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대리 기사 불렀는데, 이 사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리 기사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또 돈 벌어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면 화나잖아요. 나 가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는, 나 의원인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리 기사, 의원이 갑질한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 국정원 직원이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뭐 뻔히 진짜 밤에 정말 애들 우유값 가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지들은 평소 때 무슨 을지로 위원회, 을을 지원하는 위원회 하나 참,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 불러놓고 30분을 기다리게 해?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갑질이 아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며콩TV 시청자 여러분은, 김현의 갑질, 우리 과천 방통위 앞에 가지고, 당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공무원 앞에 그렇게 소리 바락바락 질러놓고, 그게 갑질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때 막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는, 여직원이 이걸 셔터를 내렸어요, 얼굴 나갈까 봐. 그랬더니, 안 올려,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톡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척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또 거기서 국정원 직원 아니냐 소리도 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국정원이 없는 걸 만들어냅니까? 지진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지. 그런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박탈해버리고, 그거를 경찰에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공수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하면, 척컥 나오는 겁니까?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른바 휴민트, 시긴트. 휴민트는 이제 휴먼,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 공공치료 활동, 뭐 이런 것이고, 시긴트는 각종 시그널, 각종 이제 뭐 전파 탐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각종 음주에서 일하면서 양질을 지향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정말 장기간에 걸친 신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복 사업을 해오는 것인데, 그거 하는 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경찰로 보낸다? 이거 국가 자살 행위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설치게 놔둬라, 왜 잡아, 이 얘기예요. 간첩 방조 행위 아니냐고, 그러니까. 간첩 방조 행위야, 간첩 방조 행위. 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대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정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 개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남북이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너들은 불구대천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통일 정책도 포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북한의 활동을 견제하고 그것을 적발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정말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 등 17명이 이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11명이 그동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86 심판론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86 운동권 이번 총선에 안 먹혔잖아요. 그 심판론을 우리가 다시 프레임으로 자꾸 일으킬 게 아니라 캠페인으로 일으킬 게 아니라 근데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자꾸 여론전을 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멸콤TV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총선 전략으로 잘못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똥풍선 보내고 미사일 쏜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얼마 전에 자동군사기업협약까지 철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당에 정말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출사표님 아침부터 화딱지 나네요. 근데 그 뒤가 더 좋아요. 우리 똥별님, 전별로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화딱지 나지만 전별로사님의 생일을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축축축축축 풀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제우스님 긍정적 의원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미국에 CIA가 없다. 이스라엘에 모사드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조직을 정말 음지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디든 간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 통일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만 서독 총리의 비서실장이 동독의 간첩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탄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17명 중에 11명이나 학생운동하고 집시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당한 거에, 과거에 당한 거에 대한 복수 복수? 사적 복수 아닙니까? 이게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자기들은 여전히 핵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구 혼자 그러고 있어. 무장해제하고 짝사랑도 유분수지. 말은 짝사랑인데 알고 봤더니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애가자고 해서 그런 글을 국회 홈페이지에 초원 올린 인간도 비슷한 인간이냐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네. 그게 특정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세상이 왜 이래? 정말 태수형!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어머 깜짝이야 이거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소방점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윤 탄핵 청원글 게시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소기를 했던 강경진보성향의 시민단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이벤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한테 활소기하고 했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촛불행동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경진보성향의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아, 참 그렇습니다 채널A 보다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니 우라통이 침이네요 그럼 어디로 오셔야 된다? 멸콩TV를 보시면 속이 빵 뚫립니다 다른 것 보고 침인 우라통 저희들이 팍팍 치유해드립니다 특히 전 변호사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정말 속이 빵 뚫린다는 거 그거는 공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사수석법을 보면 우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전문 울화통 치료사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과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니까요 금요일 아침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하나만 더요 국회 국민청원이 외국인도 가능하대요 헐! 그러면 중국인 러시아인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규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규제하라고 방통이 얘기해놨는데 방통이가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자꾸 탄핵하잖아 탄핵하잖아 라는 말씀 또 호시절님 최진영 변호사님 순발력 짱입니다 아 예 뭐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중학교까지 제가 육상 좀 해가지고 순발력은 좀 있습니다 진짜요? 아 그럼요 달리기 못하시게 생겼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요즘 살이 쪄서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키가 중3 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넓이뛰기 높이뛰기 육상했고요 근데 중학교 이상 더 이상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제가 또 전향을 해서 한참 방황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죠 네 속 시원한 멸콩TV 계속 가겠습니다 오 또 우리 김은성님 나라가 좌로 기울어져 침몰 직장입니다 국민의힘과 원팀으로 애국하시는 최변님 똑순희 전변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멸콩TV 백만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참 이게 참 그래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리한 입법으로 자기들 한풀이하는 한마디로 국회의원 금배츠를 자기 한풀이하고 국정은 뺨 따고 때리는 일에 쓰는 것 이게 직권남행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정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대로 된 가치관 국가 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뚤어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다 보니까는 이런 국민의 안전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총선에 사실상 패배를 해서 여의도를 내주니까 이런 무도한 자들이 무도한 자들로부터 저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시첸말로 이민 가고 싶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보면 근데 우린 이렇게 하고 다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론을 하는 사람처럼 자세하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표도 들어가면 무조건 그 1번으로 딱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4, 50대들 대부분 어떤 그 노무현 시대의 향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요 그럼 그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끌어올 어떤 비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최상명 특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무도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5분의 3의 결의가 있으면 24시간 나이에 종료가 됩니다 민주당이 종료를 결의를 했고 결국 그에 따라서 탄핵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가 되면 상정하고 표결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원 국회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두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 김재섭 의원 한 명 안철수 의원 안철수 철수 해야 될 때는 철수 안 하고 철수 안 해도 될 때는 철수하는 우리 안철수 그러면 최상명 특검법 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가 찬성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철수 안철수 또 국민의힘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고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느 프로에 나가가지고 최상명 특검이 왜 말이 안 되고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 무죄라 그러면 받아서 밝히면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상명 특검법을 보면 수사를 하는 민주당계의 검사가 민주당에서 뽑은 검사가 대국민 브리핑을 맨날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다는 식의 어떤 그런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계속하면서 여론전으로 유포가 되다 보면 탄핵 전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김재섭 의원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강북에서 당선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30대 최연소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최상명 특검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결될 때는 또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 찬성한다고 했고 왜 반대를 했냐라고 하니까 답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주진희 의원 검찰 출신은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경청을 했다 그래 봤더니만 아 이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 그대로 통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보고는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용기 있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간 거나 반대를 한 거나 똑같지 않아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건의 실체 검사로서 정말 수사에 평생을 어떤 수사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 주진희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을 했다가는 이거는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이고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하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도권 40, 50대 정말 민주당 많이 지지하지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주진희 의원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국민의힘의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봤거든요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그럼 왜 남아계세요? 거기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필리버스터를 할 때 여러분이 나오셨었는데 한 중에서 주진우 의원이 제일 잘했어요 저도 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무죄다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갔어 왜냐하면 경찰에 이첩하는 보고서에서는 피 혐의자 이렇게 다 적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하부 시행령이 군사법원법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맞춰서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8월 2일 날 대통령이랑 누구랑 전화했다 그런 얘기가 됐었고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진 거는 이제 7월 31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혐의자를 8명이나 쭉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당 의원을 열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조사해서 피 혐의자로 적시를 해버리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박정훈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하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했던 건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 그 말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 지휘해 이번에 그 우리 박 수사단장이 그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 중에 해병대 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에 빠진 3명 중에 2명을 구조를 하고 안타깝게 이 최상병을 구조하지 못해서 정말 원통하다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 수사보고서에서는 인지를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지금 그 20, 30대 지금 부사관들을 입건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기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걸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말 관련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건을 그냥 10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혐의 있다고 해서 지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사실 없으면서 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개선 장군이냐 해서 다 넘겨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피를 통하는 얘기를 지금 주진우 의원이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는 김재석 의원이 맞구나 본인도 지금 공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전을 왜 국민의힘에서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이 사람들 설득하기에 참 좋은 논리 수사권이 없다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수사를 왜 못한다는 거지 수사단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고위공직조합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에서 주사를 하는데 그거 지금 거의 뭐 1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10일 만에 번개불에 콩 꿔먹듯 수백 명을 한꺼번에 다 불러서 조사했겠어요 그냥 설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조사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수사권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 잘했어요 우리 김명옥님 맥락은 없습니다만 전 변호사님 예뻐요 그런데 변호사님 공수처 수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당기네요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럼요 김계환 사령관까지 불렀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이종석 장관이 있는데 그 위에 윗선을 부르는 건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죠 수사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그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이 얘기하면 또 누굴 편드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그러니까 대보원장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러니까 특검법안을 던졌는데 그게 그런 거에 베이스에는 말씀드렸듯이 7월 23일이나 돼야 우리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아니면 원희룡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공수처 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던지실 거면 그 17명 거기 캠프로 간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정안을 뭔가 만들어가지고는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찬반을 넘어서 대안으로 있다 보니까 이 최상병 특검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어떤 특검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특검법의 지지에 대한 여론이 확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안이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 만든 점도 그런 점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뭔다면 그게 한동훈 장관의 그걸 던지는 걸로 여론조사가 바뀌었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금까지 어제 갤럭 조사이고 조금 있다가 또 날테가 지난주에 있었고 조금 있다가 날텐데 그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지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선 룬 8대 2에 맞춰가지고는 본 거를 보면 국민의힘 원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50% 이상 과반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힘과 무당층 해가지고 8대 2 경선 룰 비율에 따라 맞춘 경우에는 또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최상병을 던진 게 어떤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도움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또 무심불림님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우리 정치의 기본입니다 힘없는 국민의힘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영옥님 정명옥님은 또 우리 원희룡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원 장관님에 대해서 또 지지의 의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블랙 다이아몬드님 서해 공무원 특검은 왜 안하나요 그것까지도 해야죠 그래요 그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 멸콩TV에 서해 공무원 형님 직접 모셔가지고 저희 대담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역시 한 후보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의 스마트한 선택 저는 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요 공수처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여전히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내가 발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발의를 내가 먼저 요청하겠다 내가 먼저 요청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언론 좌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막 호도하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 좀 지켜보면 충분히 국민들의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검사들이 원래는 재판정에서 판사를 향해서 저 범죄자에게 구형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때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기 목소리가 요즘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행동도 안 보이고 말할 데도 없고 그런데 요즘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결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지금 검찰이 없어질 지경에 놓였죠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의미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는 이건 위헌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사 4명을 탄핵에 대해서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국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남발하게 될 때 이게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죠 탄핵은 그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었죠 처음으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무고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세 가지 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무고를 했잖아요 이거 무고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박상용 검사 정말 총망받는 검사라고 합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를 나와서 지금 갓 마흔을 딱 넘겼는데 정말 정말 일도 잘하고 매일같이 정말 밤을 새서 범죄를 밝혀내는데 참 또렷또렷한 검사 그래서 지금 또 영국 유학도 보내놨는데 아니 글쎄 이 검사를 갖다가 하지도 아니한 무슨 변을 설사를 뭐 해 설사를 측사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걸쳤어요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윤이 지금 검사 4명 탄핵을 앞장 쓰고 있는 이성윤이 전 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이성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왜곡에 지금 연수 중인데요 계속 거듭 밝혔어요 이건 허위사실입니다 거기에 당시에 회식이 있긴 했는데 자기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일찍 빠졌습니다 화산지검에서 그래서 이건 고쳐주십시오 잘못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라고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이 이번에 이 박 검사를 탄핵하는 제1번으로 이걸 올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로 탄핵사유서에 썼더라고요 고소까지 한 겁니다 고소가 박 검사가 이성윤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성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면책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성윤이 지금 밖에까지 나와서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튜브가 8명 가까이가 됐는데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진행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8명을 모두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안에 최강욱이랑 이런 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딱 걸려든 것이죠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을 남용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처분신청이나 고난쟁이 신청 등을 통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무고가 있습니다 이 무고 이야기하면서 이겁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걸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무가 정지되어서 떠나 있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네 라고 넘어가야 됩니까 무고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을 때 무죄가 나오면 그 검사는 나중에 인사고가에서 결정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세 번 정도 하면 못 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 이겁니다 아무 때나 남발하지 마라 이겁니다 검사한테 지어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권력을 마치 무소부리처럼 휘둘러서 탄핵이라는 것을 진짜 엄중하고 엄중하고 엄중하게 그 탄핵이라는 자신들의 권한을 써야 되는데 그냥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걸 기각하거나 각하했을 때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검찰총장이 고발해서 이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요 국민의힘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을 처음 보거든요 법의 허점이 막 보이는 겁니다 막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조롱하고 검사 4명 탄핵검사 4명을 지금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거든요 내용 없이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일은 우리 헌법 파괴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내서 여기 대응하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마냥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안들을 많이 내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시고 계세요 하이큐님 그리고 호시절님 그 다음에 정우님 은하 켈리 123 하나님 호시절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어저께는 또 24명의 검사를 호명을 했어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기사들 앞에서 실제 있는 검사들 이름을 왜 호명을 했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지금 맡아서 수사를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잉수사를 하고 지금 검사 독채를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이 말만 하면 기소권 수사권 분리입니다 조국도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전 세계의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되어 일부가 분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두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 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댓글에 저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국민소환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동훈이 지적을 했죠 며칠 전에 저것도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소환 입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만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 때 자기는 다 뺀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왜 뺍니까 저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은 뺐잖아요 지네들은 먹어도 뺐잖아요 얼마 받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군익 지키는 법안 만들어낼 때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월급 올리는 거 하고 여야가 그렇게 잘 뭉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세비를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세비를 올리는 건 의원들이 할 수 없게 했어요 다른 기구가 합니다 다른 기구가 심사를 해서 얼마씩 올려주자 라고 하지 의원들이 직접 자기 월급 안 올립니다 자기 세비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대장동 재판을 출석을 했는데 또 이재명의 특기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수사검사 탄핵 질문에 또 묵묵부답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 대표님께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일당이 지금 이렇게 검사를 탄핵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지 어차피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합니다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거나 또 호응해 줄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언론들 전부 다 아 이거 나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지연 아니 당장 수사를 맡을 검사였어요 강백식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요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부임하자마자 케빈이 딱 열어갖고 정자동 서연동 수사의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수사를 지연시킬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두 번째는 뭐죠 기소 지연 기소를 지연시킬 게 목적이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로 인해서 재판 지연 재판 지연까지 딱 하는 게 목적이었다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무조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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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시키겠다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언제까지 딱 2026년도까지 2026년 초까지만 이 마지막 30만 안 되면 돼요 1심과 2심 다 받아도 상관없어요 확정 판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도만 딱 되면 나는 대권 후보 대선 국면 그래서 그대로 또 한 2년 동안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현석이 고발하겠다 말하지 말고 고발하면 되는 거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검사를 한 명 고발할 때마다 아니 탄핵할 때마다 우리는 너에 대한 수사를 인력을 두 배씩 늘리겠다 그리고 잔업 약은 철야 다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이재명의 수사를 며칠 만에 다 끝내겠다 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재명은 또 더한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두 배 말씀하셨는데 열 배 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검찰 인력이 많이 남아 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검장이나 검찰의 간부들이 하는 일이 급하고 중요한 수사에 많은 검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지검에 보시면 형사 3부입니다 문재인 딸 그 수사에 검사를 10명을 붙였어요 네 맞습니다 2명하고 있던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곳에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내리고 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정말 크게 들고 일어났다 검사들이 지금 단체로 집단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검사는 검사 동일체가 아직도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모두가 2,300명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쫄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판사판입니다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 정청례가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습니다 검사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청문회에 그리고 일정대로 갑니다 지금 검사 탄핵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재명은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요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부르면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나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서요 민주당이 이렇게 법을 짓밟아도 검사는 법을 지킨다 그다음 가서 정청례가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각종 죄명 죄상에 대해서 우리 네 명의 검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법사위를 박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면 인연직력형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법정 구속입니다 이 죄명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정상적인 부분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증교사 재판은 지금 조금 서두르면 9월이면 충분히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1심 판결 선거부위반 1심 판결에서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파격이 가고 이 법정에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끝냅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빠르게 하면 됩니다 빠르게 이자가 2026년까지 이걸 늘어뜨리지 못하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3부 이번에 형사부 검사를 10명이나 투입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전 검사 인력을 다 투입해도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뭐 마약 수산이 뭐니 엄청 많았어요 지금 6개 남았다가 2개도 다 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비해서 검사들 사실 남아돕니다 민주당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 검사 1명 할 때마다 바로 검사 인력 그러니까 검사 탄핵 할 때마다 검사 인력 더 투입하고 더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말씀하셨지만 참 법사위는 이게 조사권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법사위 조사권 그러니까요 처음 아신다 분들이 많은 게요 단회관 내면 24시간이죠 안에 바로 표결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법사위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검사 4명을 모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검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크게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 강제 동행 오면 거부하면 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청 내가 짓밟으면 짓밟히면 됩니다 지금 이 4명의 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물이 오른 소위 칼잡이들입니다 나가서 민주당에 의해서 짓밟히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재명의 잘못이 뭔지 정청 내의 양아치 짓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저는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민주당도 2판 4판입니다 지금은 막 갑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국회법 131조에 법사위가 탄핵안을 회보받았을 때 바로 조사 보고해야 된다 조사는 국감 국조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기는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사실상 이 정도로 일방적으로 국회의석을 한 당이 가져본 적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상대당이 법사위원장일 가능성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왜 대개는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이걸 안 들어주면 사실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광경을 못 봤는데 지금은 정청 내가 법사위원장이고 또 지금 180, 192석을 야당이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전 처음 법사위가 마치 검사 노릇을 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뜨겁게 달궈진 얘기입니다 바로 어저께 CBS의 김규환이라는 논설 실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찌라시 같은 그런 시중에 도는 그런 소문들을 갖고 마치 자기가 취재하냐 무리를 일으키고 맨날 파장을 일으키고 또 파장이 일어나면 수습도 안 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맨날 넘어가는 그런 유사 지식인 같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CBS에 나가서 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다기보다는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선거 때 얘기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읽은 상태에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서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어떤 후보가 좋던 앞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는 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열의 씨앗 또는 파장들을 조금 축소하고 우리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의 어떤 조금 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결코 이걸 갖고 서로 서로 진영 다툼 보수 우파 내부의 분열을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듣는 분들이 조금 그 점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송 대표님이 약간 어저께 오늘의 지금 이 김규환 실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도대체 김규환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김규환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한 것은요 지난 1월 중순에 소위 김건희 여사 가방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불거졌을 때 17일부터 21일 정도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은 좀 더 보안이 유지가 되는 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다 공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짝입기를 해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재구성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 했다군요 재구성을 했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사과를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지지율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신지호입니다 신지호가 내나이 cbs에 나가서 한동훈의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 이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오고 간 문자였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해 주지 않고 공적으로 대통령실 에 이 사과 부분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 가방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적으로 대응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한동훈이 직접 오 시원과 아침을 식사를 했죠 기자들이 질문이 나오니까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규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 개인적인 사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와야 하느냐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는 불리한다 이건 공적으로 대응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덮으려고 했어요 문제들 더 확장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원희룡과 나경훈 후보가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한동훈이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고 또 상당히 영부인 에 대해서 예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총선 패배를 을여졌다 라는 공격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한동훈 피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과를 했으면 수료권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지 않았다 사과를 막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4차례나 김건희 여사가 내가 사과를 할까 말까를 지금 판단해 달라라는 뉘앙스의 내용을 4차례나 보냈는데 4차례나 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료권이 참패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기억하시면 그 시간 동안 한 4번 정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4번 정도 이야기할 때는요 물 밑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러 수십 차례 논의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공적인 채널로 이야기를 했다 당연하죠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문자 통화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요 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이제 공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오늘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명해집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못하게 돼서 총선 3패 어려워지게 만들었느냐 그 결정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 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희룡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원희룡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었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해온 이 문자를 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논을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서 김건희 여사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원희룡 후보가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그건 지금의 정당법에도 어긋나고 다 법적으로 위반도 되는 것이고 부적절합니다 한동훈이 맞았습니다 그 결정은 개인적인 톡은 개인적인 톡으로 응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같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려달라 라고 한 것이 맞았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한동훈은 충분히 대처했고 그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kbs와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해서 총선 패배나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한 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이 나눈 이 대화는 덮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남의 사실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거론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공격을 해오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는다 에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왜 찾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와 지금 한동훈이 수백 권에 가입해서 문자를 나눴다 라는 이야기를 맨날 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김건희 여사의 많은 부분들 많은 지네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떻게 그것을 커버해줬다 이런 식의 지금 음모론을 펼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사적인 그런 대화가 있다 이거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쪽 진영에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한동훈이 지금 사담을 나눈 거 아니까 그 사적인 어떤 텔레그램의 어떤 대화를 갖고 시비를 건다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지금 똑같이 동조를 하는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구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안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 있는 그 표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지만 지금 김규환이 딴 거예요 그런데 김규환이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잔머리 굴리면서 이걸 다 공개를 한다 그야말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누구 편이 아니라 보수 우파 특히 윤 대통령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 문제를 갖고 만약에 아니 한동훈이 말이야 그때 사과를 하라고 했어야지 그래서 패배했다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지요? 그게 공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야 팩트체크가 되잖아요 사실 갖고 만약에 그렇게 서로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 좋을까요? 민주당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것들을 전부 다 깔 수가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해 부분들을 전부 다 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진짜 김건희 여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을 안정감 있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일시비 그럼 잘했다는 건가요 를 얘기했는데 읽고 대답을 안 했다 했다라는 건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 태도의 문제는 그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수 우파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수 우파를 살려야 되는 전체의 문제 아닙니다 보수 우파를 살려야 되고 이재명을 대항해야 되는 문제와 읽고 대답을 안 했다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셔가지고 마치 그렇게 그 뭐야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했다라고 윤리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건 원희룡 후보가 오늘 개인적으로 예의가 없었다 하는데 그것도 원희룡 후보 제가 이거는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분명히 해야 사리가 분별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가 좀 과잉하는 겁니다 가령 말이 이렇습니다 어감이요 제가 그 다섯 개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제가 사과하라면 사과할 텐데 진짜 정말 섭섭하네요 라고 이야기 하면요 이거 사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문자에 대해서 한동훈이 거기에 응답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응답을 하면요 이게 개인적인 사신을 공적인 영역 으로 가져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응한 것이 1월 달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희룡과 나경원 후보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김규환이가 이걸 터뜨렸는지는 제가 논외로 하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쟁을 하면 논쟁을 할수록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저 태도가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1월 달에 대응을 대꾸를 하는 것도 예의의 부분이 아니고요 대꾸를 하면 이게 더 논쟁이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갈등이 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대응한 건 맞고요 문제가 된 지금도 이걸 톤다운 시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에도 수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공격 했으면 이제 다른 공격으로 또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을 좀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 사과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순수하게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사과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톤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다 답을 사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예의가 도리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설득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상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통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한테 넘어가고 그다음에 당과의 소통을 하는 건 정무수석이 소통을 하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지금 라인이 있어야지 어떻게 영부인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무슨 협상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쳐놓은 덫이에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필 이게 김규환이라는 자의 손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누가 보냈냐고요 김규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보수파에 어떻게 했는데 왜 걸핏하면 서울의 손이나 왜 걸핏하면 cbs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건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김규환 손에 있어요 김규환 손에 보수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지금 제 말씀에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규환 손에 누가 줬습니까 왜 김어준 같은 손에 김어준이나 서울의 손이나 이런데 왜 그 문건이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파의 운명을 왜 저 따위 자파들 손에 놀아나게 만드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재구성하지 않은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저는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사실은 지금 한동훈이 밉다고 한동훈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이 전대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잘못하면 이 원본 다 까집니다 원본 다 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타격할 게 대통령 후보예요 송 대표님하고 저하고 사실 그 충정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가벼운 말씀 드리면요 그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데요 이거 상당히 대답하기 힘든 거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든요 그런 건 보내도 괜찮은데 저는 웃기는 이런 이모티콘 이런 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모티콘 때문에 도리어 더 잘 선적을 잘해야 돼요 선적을 잘해야 돼요 그것도 우회가 생겨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얘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걸 보냈지 제가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 어떤 정치인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정치인에게 지적을 하면 또 사이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대답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 정치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 사실을 가지고 비판했는데 그럴 때 저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러면 알거든요 지가 좀 잘못된 지적을 했다라는 거 그건 뭐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그럼 씹었다 씹었다 하니까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부부의 정말 뭐랄까요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드리려면 이 문자 파동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내야지만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정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고요 원희룡 후보에게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랑 원래 친하시잖아요 제가 워낙 처음부터 지켜봤고요 지켜봐왔고요 원희룡 후보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참 지지율 차이도 있고요 좀 급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이 네거티브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세 배 정도 나면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과 사실은 후보 단일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수위를 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모두에게 해로운 것 그 부분은 원희룡 후보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원희룡 후보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원희룡 후보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되든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봐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너무 선을 넘는 이런 공격이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판단하건대요 지금 지지율 분석을 판단하건대 당원들로부터 외면 당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자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고요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아직도 기회 있다고 봅니다 지금 tv토론도 남아있고요 또 전국 유세도 남아있습니다 네 6번 합니다 6번 그리고요 나경원 후보 역시 마찬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그래도 존재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것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되게 자랑스러운 전대였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로 경쟁을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하고 서로 공격을 하더라도 선은 넘지 않는 그리고 끝나서 완전히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짧게 조금만 더 해요 네네네 또 하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한 3 4% 빠졌습니다 네 이재명 방탄 때문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 정도 올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저는 최대 앞으로 계속 판사 탄핵까지 가게 되면 20% 선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선의 20%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까지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좋은 의미의 전당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서 조금 잘하면 소위 말하면 경선이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경선 되면 싸우죠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좀 나쁜 경선만 안 되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네네 자 그 뒤에 확실하게 2주 동안 또 많은 어떤 그런 자신의 영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신골드 아시죠 이 환신골드의 대표님이 사비를 들여서 또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냈었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답니다 단 이번 환신골드 2 플러스 1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린다고 합니다 환신골드 이제 아시죠 그런데 환신골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사양이라든지 또는 홍삼 특히 홍삼입니다 사양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고요 홍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면역력이라든지 또 필요하신 분들 또는 간밤에 한밤중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전립선에도 참 좋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밑에 010-9922-1141 라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참여하시면 책도 받으시고 또 2 플러스 1으로 혜택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